반갑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개체지향 데이터베이스 하고 기타 데이터베이스 용어를 보게 될 텐데 의외로 지금까지 출제된 장으로 보면 강의 장수로 보면 이 부분이 제일 많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교재를 집필 하실 때 용어 정리로 새로운 내용들을 이렇게 뒤에다가 묶어서 넣어 놓으신 것 같은데요 아주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번 장에서 쭉 보시면 예전에 출제됐던 용어들이나 그런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잘 살펴봐 주시고요 강의가 생각보다 좀 빨리 끝나기는 했는데 여러분들 이제 개정되면서 시험 배점이 데이터베이스 배점이 조금 줄었죠 25.4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많은 시간을 또 투자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또 시험 문제 제출 이렇게 그 예시문제 보니까 또 너무 깊게 들어가기도 좀 애매하고 이전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 정도에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객체여 개체 아니고 객체 지향 데이터베이스 모델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가 제일 많이 썼던 거 우리가 앞에서 계속 봤던 게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이란 말이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은 어떤 그냥 단순한 숫자 문자 이러한 단순 형태의 데이터를 우리가 저장을 했었는데 현재는 어때요 여러분들 미디어 멀티미디어 시대가 됐죠 그래서 좀 더 영상이라든지 소리 혹은 음성 음성 소리 같은거죠 이미지 뭐 이런 형태 등의 어떤 멀티미디어를 저장할 필요가 생긴 거죠 그래서 얘네를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해요 객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런 객체들을 저장하기 위해서 이게 나오게 됐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객체 지향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에다가 이 객체를 같이 저장할 수 있는 형태로 우리가 변화돼서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앞에서 몇 번 말씀드렸듯이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모델은 앞에서 배운 기본 베이스가 되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에다가 객체 지향 데이터베이스 모델을 혼합한 ORDB 라고 하는 형태를 우리가 지금 쓰고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다가 만약에 내가 회원 정보다 그러면 회원의 사진이나 아이콘이나 이런 걸 저장할 수 있겠죠 혹은 아니면은 소개 영상 이런 것들을 넣을 수가 있겠고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 유튜브라고 하는 애들 혹은 네이버 TV 이런 애들 보면 영상 위주 잖아요 얘네도 하나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죠 그래서 거기다 내가 어떤 키워드 특정 키워드를 넣게 되면 검색을 할 수 있죠 최근에 제가 좋아하는 걸그룹 영상을 한번 보고 아침을 시작하면 힘이 불끈불끈 솟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가요 여성분들은 또 보이그룹 이라고 하나요 보이그룹 딱 보고 또 하루 아침을 시작하는 거죠 자 객체하고 객체제한 기법이 나오구요 우선 객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 RDB 에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에서 개체요 개체 엔티티와 유사한 거에요 대신에 이제 여기에다가 한 가지 더 들어가는 게 뭐가 있냐면 처리 기능을 갖는 연산 기능이 포함되는 게 바로 객체가 됩니다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엔티티라고 한다 그러면 걔는 연산 기능이 없는데 이 오브젝트에는 뭐가 들어간다 바로 연산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자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에서 이야기하는 그 속성하고 비슷한 내용이 되구요 자 메세지하고 메소스라는 게 나옵니다 출제됐던 적이 있는데 메세지라고 하는 것은 이 객체들 간에 제가 객체라고 안하고 오브젝트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발음이 좋지 않아서 그래서 오브젝트 간에 어떤 연산이나 대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걔네들을 우리가 보통 메세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메소스는 바로 처리에요 처리 연산 처리 이런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객체 간에 의사소통을 하는 애가 바로 메세지가 되는 거고 또 객체 간에 연산이나 이러한 것들이 되는 것을 메소스라고 한다 출제된 적이 있으니까 기억하시면 됩니다 뭐 예제가 있는데 한번 읽어 볼까요 학번 이름 점수 속성으로 구성되어 있는 학생 기체에서 A 학생의 점수를 변경하여라 라고 한다면 이와 같은 명령은 메세지가 되고 이 명령에 따라서 갱신하는 이런 것이 바로 실제로 메소스가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클래스라고 하는 거 우리 필기에서 쉽게 여러분들 배우셨기 때문에 크게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유사한 애들을 묶어 놓은 것을 클래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 초등학교에 간다 그러면 1학년 1반 1학년 2반 1학년 3반 이런 식으로 클래스를 묶죠 또 어떻게 해요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이렇게 학년별로 또 클래스를 묶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유사한 애들끼리 모임을 모음을 만들어 놓는 걸 우리가 클래스라고 한다 그리고 이제 캡슐 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객체가 어떤 문제결을 위한 데이터 또 연산 이런 상수 이런 애들을 하나로 묶어 가지고 다른 개체하고 서로 분리시키기 위한 거죠 분리라고 하기보다는 구분하기 위한 것을 우리가 캡슐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뭐에요 정보 은폐 정보 은닉 다 필기해서 다 보셨을 거에요 그래서 여기 예제가 보면 약의 종류 중에 캡슐에 쌓이는 약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많이 먹던 약이 있습니다 콘텍 600 이라고 하고 근데 이게 안에 나쁜 물질이 있어서 간장에 어떤 영향을 준다 해서 현재는 생산이 안되고 판매가 안되는데 요거 이제 캡슐 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콘텍 600에는 조그만 알이 하얀색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이렇게 해가지고 쭉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광고 하고 그러면 가루에 각각 성분이 있고 얘네가 어떤 역할을 한다는 걸 이렇게 해가지고 안에다 딱 넣어 가지고 한 번에 끝내줍니다 이렇게 했다고요 그래서 이 약은 어떤 병을 치료하는데 필요한 성분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에요 그래서 이야기 두통약 이었거든요 감기 걸렸을 때도 먹고 아마 제 또래 분들은 아실 거에요 광고를 어마어마하게 해 돼서 뭐라구요 콘텍 600 지금 현재는 생산되지 않고 있는 고란 형태 모양새가 되겠죠 자 상속이라고 하는 건 뭐야 상위 객체에서 상위 객체에서 하위 객체로 얘네들의 값을 재사용할 수 있도록 상속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상속이다 그래서 하나의 클래스로부터 상속 받은 것을 우리 단일 상속 이라고 하고 여러 개의 클래스로부터 상속 받은 것을 다중 상속 이라고 한다 여기 보시면 위 그림은 컴퓨터 클래스 하위에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이 있고 따라서 이제 데스크탑 같은 경우에는 또 완제품이나 조립 pc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여기에 있는 데스크탑은 컴퓨터로부터 특징과 정보를 상속 받는 거죠 이런 것이 되는 겁니다 자 다형성 이라는 거 폴리모피즘 얘는 동일한 개체라도 다른 의미의 연산이 사용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것들이 다양한 형태로 사용될 수 있다 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플러스 연산의 경우에 따라서 다른 의미로 사용이 된대요 숫자 더하기 숫자 하면 덧셈이 되고 문자하고 문자 하면 연결 의미로 된다 그래서 하나의 객체가 다양한 형태로 연산이 될 수 있다 라는 것이 이제 다형성이 됩니다 이 객체 지향을 이용을 하면 좋은 게 뭐냐면 기존의 2차원 테이블 형태 관계 데이터베이스 모델의 객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객체 지향 데이터 모델에 얘네들을 사용하게 됨으로써 좋은 것은 우선은 상속을 통한 재사용 우리 이제 필기에서도 보셨을 거에요 그리고 때는 확장이나 유지 보수가 편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캡슐화 되어 있고 또 재사용도 가능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자 사용자 측면에서도 급속히 변하는 시대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빠른 흐름의 시대 흐름에 살고 계십니다 또 뭐 이러한 형태 있을 때 어떤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우리가 필요로 하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가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도구도 이제 요즘에는 c++이나 java 같은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언어를 사용하게 되겠죠 복합 개체 라는게 나옵니다 복합 개체는 한 개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으로 다른 개체를 이용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 데이터베이스 모델에서 외래키와 유사한 개념이 바로 컴플렉스 오브젝트다 이것도 하나 참고로 기억하시구요 이론을 확인하는 문제는 뭐 정의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풀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번에는 보안에 관련된 내용이네요 보안 어떤 걸까요 우리 데이터베이스에 정당한 소유권을 가진 애가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접근 통제라고 보통을 이야기 합니다 정보에 대한 보안은 정보의 증가와 통신 기술이 급격한 발달으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 되겠죠 해킹 이런거 문제가 되는 거죠 정보보안의 목표는 우선 기밀성 기밀성 이러니까 위쪽에 계시다 돌아가신 분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그 다음에 무결성 가용성 이렇게 됩니다 기밀성 이라고 하는 것은 숨긴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기밀 기밀이 뭔지 아시죠 기밀문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허락되지 않은 사용자나 대상이 정보 내용을 알 수 없도록 하는거 이렇게 숨겨 놓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자 원하지 않는 정보 공개를 막는다는 점에서 프라이버시 보호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무결성 이라고 하는거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죠 현실 세계에 있는 것과 실제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가 서로 상의하면 안 된다는 거죠 대상이 함부로 변경이 되거나 누구의 허락 없이 변경이 되거나 그 값이 잘못 저장되는 형태를 우리가 무결성 이라고 합니다 자 가용성은 얼마나 많이 사용할 수 있느냐 사용할 수 있느냐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얘를 쓸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또 정보보안을 위한 고려 사항은 허락되지 않는 접근이나 수정 훼손 노출 이런 것을 막는 것이죠 그죠 자 정보보안의 방법에는 물리적으로 자물쇠나 사람 감시를 이용해서 막아 주는 거 그 다음에 비물리적인 것은 암호화 기법을 이용하는 방법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방법은 가장 기본적인 거죠 우리가 컴퓨터 하드웨어에다가 어때요 그 켄신 켄신 켄 노트북에 보면 켄신턴 락이라고 노트북 열지 못하게 하는 락이 다 달려있습니다 이런거나 아니면은 뭐 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들어갈 때 지문이나 홍채 인식 해가지고 들어가는 경우 이게 이제 물리적 방법이 되고 자 비물리적인 건 암호화 방식 여러분 공인인증서 이런거 쓰시죠 혹은 요즘에는 지문인식 이런 것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홍채 인식도 많이 쓰죠 뭐 스마트폰을 이용을 해 가지고 또 뭐 문자 인증 뭐 이런 것들 다양한 방법 등으로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것이 되겠죠 암호화 기법을 이용한 보안에는 우리가 이제 보통은 암호화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코드를 내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에서 저장을 해야지 단순히 그냥 뭐 제가 89년생이 거든요 8911 자 농담 이에요 아무튼 그렇게 저장을 하게 되면 딱 사람들이 보면 어 제 89년생이네 뭐 이렇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합니까 얘네를 보통 일반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걸로 암호화를 합니다 그리고 또 걔네를 정당한 알고리즘으로 다시 복권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암호화 기법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보통은 이제 그 암호화 되지 않는 애를 평문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암호화 된 걸 암호화 문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얘네를 되돌려 놓는 걸 우리가 복구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요러한 그 방법 중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대칭키 시스템 하고 비대칭키가 있어요 밑에 그림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우선은 얘는 지금 보면 이 암호화 하는 키와 복구하는 키가 똑같죠 그래서 얘네를 같다 해서 대칭키 암호화 알고리즘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얘는 암호화 하는 키와 복구하는 키가 서로 달라요 그래서 얘를 비대칭키 비대칭 알고리즘 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를 또 용어가 약간 좀 차이가 나긴 하는데요 자 얘네가 같으니까 보통은 뭐라고 이야기 하냐면 얘네가 잘 보세요 얘가 지금 이 키가 a 라고 하는 키고 얘가 a 라고 하는 키 동일하기 때문에 만약에 얘를 알게 되면 우리 암호화 하는 키가 노출이 돼서 보안에 문제가 생기겠죠 반대로 이쪽에 있는 키를 알아도 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얘네는 보안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를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 하냐면 비밀키 암호화 기법이라고 그래요 키를 비밀에 두거든요 비밀키 암호화 기법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 밑에 있는 비대칭키 같은 경우에는 얘는 a1이구요 얘는 b1이에요 그래서 서로 달라요 방식이 그러니까 이 a1을 공개해도 돼요 그래서 얘를 다른 말로 공개키 암호화 기법 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사용되는 알고리즘이 있는데 얘를 뭐라고 하냐면 대표적인게 des 데이터 인크립션 스탠다드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공개키에서는 rsa 라고 해서 리버스트 샤마이어 에드맨 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 학자 이름이에요 세명 다 그래서 리베스트라는 교수와 샤마이어와 이게 뭐야 아델이에요 아들맨 인가요 아들맨 이 세 교수가 같이 만들어 낸 애가 이제 rsa 이렇게 되게 됩니다 얘네를 외우실 때는 보통 이제 대칭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대칭키니까 d 잖아요 d d d 가 d급 발음 나잖아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보통은 이제 대칭키 라고 이야기 하기도 하지만 문제에서는 비밀키라고도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비대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비대 똥꼬 닦는 거 있잖아요 물로 쭉 뿌려 가지고 이걸 이제 비밀키 일 때는 a des b des 그리고 a des 대 대칭키 d d 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비대칭 같은 경우에 rsa 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음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대칭키 시스템과 비대칭키 시스템에 비교해요 우선은 작동 방식은 대칭키는 비트 그 다음에 비대칭키는 소인수분해 이렇게 하구요 아 대칭키는 단일키 구요 비대칭키는 키가 두개죠 공개키와 비밀키 그래서 암호화 키와 복호화 키 이게 좀 아 잘못 써있는 것 같네요 보통 공개키와 비밀키 이렇게 이야기 하지 않고 그래서 암호화 키와 암호화 요 그 다음에 에 복호화 키 이렇게 두가지로 구분이 되고 장점에는 우선은 대칭키는 키가 하나기 때문에 속도가 빠르고 알고리즘이 간단해요 비대칭키 같은 경우에는 보안성이 좋구요 키관리가 수월해요 여기에 이제 단점이 뭐냐면 이 대칭키는 키가 어때요 둘 다 노출이 되기 때문에 사용자만큼 만들어야 돼요 쓰는 사람만큼 근데 얘는 어때요 하나 쪽은 공개해도 되기 때문에 마지막 복호하는 키는 같이 써도 되거든요 얘는 키가 무지막지하게 막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얘는 반대로 키가 좀 좀 줄어드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얘는 속도가 좀 느리고 알고리즘이 복잡한 그런 단점이 있게 됩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대 대 대 ds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얘는 이제 비밀키기 때문에 비대 이렇게 기억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의 보안 방법이 나오네요 데이터베이스 보안은 데이터베이스 보안 방법과 관리자가 제어 그랜트 명령과 리버크 명령을 이용해서 권한 부여하고 권한 해제를 통해서 사용자 접근을 우리가 관리한다 또는 못 쓴다고요 비율을 이용해서 우리가 보안을 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출제됐던 애들을 몽땅 모아놓은 그 우리 앞에서 배운 것을 제외한 나머지를 몽땅 모아놓은 마지막 장 기타 데이터베이스 용어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첫번째 이제 개체 종류의 개체 엔티티라고 이야기할게요 발음이 정확히 안될 것 같아서 엔티티의 종류입니다 저는 인디벤턴트 엔티티 같은 경우는 독립개체예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거에요 종속되지 않고 종속개체는요 종속이 되는 형태를 이야기하겠죠 여기 보시면은 자 이 교수라고 하는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교수 번호를 누르면 이 교수가 어떤 과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한가지 방법은 뭐가 있냐면 바로 이쪽에 있는 학과라고 하는 테이블과 조인이 돼서 이 교수의 학과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또는 학생 수를 알 수가 있게 되고 됐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교수 테이블은 학과 테이블에 종속된 종속 엔티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종속이 되는 거고요 얘가 주가 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상위 테이블이라고 이야기하고 얘를 하위 테이블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자 속성에는 우리 아트리피우트에는 우선 단순 속성이라고 하는데 이게 보통은 심플 이런 용어를 자주 쓰지는 않습니다 단순 속성은 더 이상 쪼개낼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복합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쪼개낼 수 있는 계속 쪼개낼 수 있는 거죠 보면은 여기 교수 이름은 세부적으로 성하고 이름으로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근데 나누진 않죠 편의를 위해서 요런 것을 우리가 복합 속성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쪼갤 수 있는데 그냥 쓰는 거 결합 속성이라고 하는 거는 얘네 합칠 수 있는 애들이에요 출생 연도하고 출생 월일을 별도로 이렇게 관리하는 것보다는 하나로 결합해서 사용하는 컨케이네이트 어트리피우트를 사용하는 것도 괜찮다 설계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연산이 사용되지 않지만 설계 편의를 위해서 만든 임의로 만든 애를 우리가 설계 속성이라고 한다 번호 확번 이름 점수 속성에 구성된 학생 테이블에서 번호 속성은 그 속성 값을 검색하거나 다른 연산에 사용되지 않는다 단지 몇 개의 튜플이 있는지 설계자가 육안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임의의 설계 속성이다 보통 인덱스 필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하고 제가 말씀드린 설계 속성하고 인덱스 필드와 같은 얘기가 아니고 그냥 이렇게 우리가 번호를 매겨 놓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을 인덱스 필드라고 이야기를 한다 관계는 이제 중복 관계라는 애와 재귀 관계 이렇게 두 가지로 있는데 앞에서 우리가 관계가 뭐 일대일 일대다 뭐 이렇게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중복 관계는 두 테이블에 참조가 두 가지 이상 속성으로 참조할 수 있는 경우를 이야기한다 중복되는 게 뭐냐면 자 얘로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고 얘로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는 상황을 우리가 중복 관계라고 한다 재규 관계는 리커시브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얘는 보통은 우리가 여기에는 김길동의 사원번호 있죠 그리고 얘에 대한 이 사람의 상사가 상사의 사본이 400이래요 그럼 보통은 우리가 이제 상사 테이블을 따로 만들죠 야 이거에 대한 상사 해가지고 상사 담당 부서 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 이름하고 뭐 이렇게 만드는데 그게 아니라 이 테이블 안에서 그냥 바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쭉 가보니까 아 최태희가 이 사람의 상사구나 라는 거 재귀되는 상태 이런 것을 우리가 이야기한다 분산 데이터베이스는 우리 필기에서 배웠던 내용들이죠 그래서 뭐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얘네를 분산해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 분산 형태에는 수평하고 수직 두 가지가 있어요 수평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대 컴퓨터로 수평적 관계로 쭉 병렬로 연결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각 서버는 서로 공유할 수 있고 어느 한 서버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크게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제 수직 분산 같은 경우에는 주 서버가 따로 있고 그 하위에 여러 개로 나눠지기 때문에 메일 서버가 뻗어지면 끝장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분산 데이터베이스 장단점은 여러분들 뭐 이미 필기에서 많이 보셨기 때문에 뭐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뭐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어요 분산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장단점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장점은 자체적인 처리 능력으로 신속한 서비스가 제공된다 확장성 용의, 신뢰성 증진, 가용성 증대, 효율성 용통성이 있다 좋아 단점은 구축하기 복잡하고 오류가 증가하고 비용이 많이 든다 이렇게 튜닝이라고 하나가 나옵니다 튜닝 뭡니까 이거 여러분들 자동차 튜닝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시죠 튜닝하는 이유가 뭐예요 멋져 보이려고, 소리 부릉부릉 내려고, 빨리 달리려고 어떤 성능 개선을 위해서 하죠 마찬가지로 데이터베이스도 튜닝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성능 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빠른 검색을 할 수 있도록 또는 저장 공간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튜닝이다 데이터 검색 시에 자료가 저장된 블럭의 이동과 접근 횟수를 줄일 수 있도록 해서 저장 공간을 조정해서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여기는 단순하게 튜닝의 정리만 나왔는데 튜닝의 종류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거기까진 보지 않아도 될 것 같고 단순히 그냥 튜닝이 뭔지에만 물어봤거든요 지금까지 시험에 그래서 그 정도로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QL 명령의 작성 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형태를 작성한다 트랜잭션 무결성을 유지하면서 정보 공유를 위해서 적정한 수준의 락킹 기법을 이용한다 자 크루드 매트릭스라는 애가 나오는데 얘도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자 C라고 하는 것은 크리트에요 크리에이트 자 이건 뭘까요? 자 리드가 됩니다 자 얘는 뭐가 될까요? 업데이트가 됩니다 얘는요 딜리트가 돼요 그래서 어떤 개체가 생성되고 읽히고 갱신되고 삭제되는 어떤 그러한 부분을 간단한 표로 2차원 표로 만들어 낼 우리 코드매틱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얘는 기출문제가 있는데 기출문제에 넣어놨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냥 간단히 얘기해서 자 프로세스 1은 X인 개체를 생성하고요 Y를 읽고 다시 매 다시 매 또 뭐예요? G를 또 생성하는 형태 그 다음에 프로세스 2는 X를 읽고 삭제하는 그 다음에 프로세스 3는 얘를 또 삭제하고 얘는 또 만들고 얘는 또 읽고 뭐 이러한 형태로 우리가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다음에 이번에는 트리거라는 애 나오죠 트리거 이거 기억하시면 연쇄작용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배웠던 캐스케이드 기억나시죠? 그 명령을 이용해서 트리거를 실행할 수가 있겠죠 트리거는 참조관계에 있는 두 테이블에서 하나의 테이블에 삽입 삭제가 일어나게 될 때 그때 두 테이블에 참조 무결성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거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양쪽에 모두 다 갱신하거나 삭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애가 바로 트리거가 된다 기억하세요 자 다음에 이번에는 로우 마이그레이션하고 로우 체이닝 현상이에요 마이그레이션이라는 건 이주 이사 가는 거고 체이닝이라고 하는 건 연결이죠 두 개 다 출제된 적이 있었고요 행 2주부터 한번 볼게요 새로운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기존 데이터를 변경할 때 데이터 저장한 블럭에 기존 입력된 자료들에 의해서 저장 공간이 부족해서 다른 블럭으로 옮겨 저장하는 그러한 현상을 우리가 로우 마이그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한다 데이터 타입이 베어러블 캐릭터 가변 길이 문자형일 경우에 발생한다 검색 시에 블럭을 거쳐야 하므로 검색 속도가 느려진다 학번 성명서 학년 주소 속성으로 된 학생 테이블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학생 테이블의 주소 속성에 데이터 타입이 베어러블 캐릭터 20 이래요 이렇게 돼 있을 때 주소 속성에는 최대 20자까지 우리가 넣을 수가 있게 되는데 이 중에서 이영진이라고 하는 애의 주소를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3가 11번지 이렇게 넣을 때요 근데 이영진 학생 주소는 이렇게 입력 돼 가지고 여기까지만 입력 된대요 길이가 우아동까지 밖에 안 들어가서 나머지 3가 1번지에 해당하는 것은 별도로 우리가 블럭으로 저장되게 된다 이게 바로 행이주다 보통은 뭐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할 때 요즘에는 보면 신주소 있잖아요 그래서 신주소에 해당하는 거리 번호까지 건물 번호까지 나가고 그 뒤에 하위는 따로 블럭을 구성을 해서 설계를 하거든요 이게 일종의 뭡니까 여기에 나오는 행이주를 방지하기 위한 실제로 아예 필드를 구성해 버리는 이런 형태가 된다 행연결이라고 하는 것은 얘는 비어있는 블럭의 데이터로 삽입화 하려고 했는데 빈 공간 기업 공간이 너무 적어 가지고 얘네가 일부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두 블럭을 서로 연결을 해 가지고 한쪽에는 A라고 하는 거 B에는 이렇게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주소 할 때 건물 번호까지 넣고 그 하위 주소가 있잖아요 몇 동 몇 호 이런 게 들어가게 되는데 걔네를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로우 체이닝이다 또 이번에는 기타 데이터베이스 용어가 있습니다 기타 데이터베이스 용어에 보면 데이터 웨어하우스 많이 출제 됐었어요 데이터 웨어하우스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 창고예요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한 창고고 얘 가장 핵심적인 용어는 바로 뭐냐면 의사 결정을 위한 데이터를 분석하는 겁니다 좀 있으면 이제 OLTP 하고 올랩이 나오는데 얘네 도구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저장한 데이터를 활용할 때 씁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거죠 내가 새로운 스마트폰을 만들려고 해요 LG전자인데 G5 때 완전히 모듈 형식 제가 샀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는 말입니다 정말 너무 좋아 보여 가지고 샀는데 완전히 망했죠 G5가 이거 모듈 끼고 빼 이거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그러면서 딱 제가 보통은 중고폰을 씁니다 스마트폰 갤럭시 S 이후로 처음 나온 S 이후로 단 한 번도 새 폰을 산 적이 없었어요 딱 한 번 산 게 G5인데 이런 젠장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LG 측면에서는 이런 소비자에 대한 그 요구나 이러한 것들을 다 파악하고 데이터로 가지고 있어요 그럼 얘네를 가지고 분석할 거 아닙니까 야 얘네가 요구하는 게 뭐냐 아 모듈화는 아니구나 야 우리가 지금 잘할 수 있는 거는 화질하고 LCD LED 라고 하죠 LED 와 야 음질이야 얘네가 요구하는 게 이거구나 또 카메라야 그러면 이런 것을 분석해 냅니다 그리고 아 그래 다음번 스마트폰 만들 때는 야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자 그래서 모듈이 없어졌잖아요 짜증나요 요런 것을 하는 것이 바로 데이터 웨어하우스다 자 데이터 마트는 데이터 웨어하우스 정도의 커다란 규모의 빅데이터죠 빅데이터를 관리할 수 없는 중소기업에서 사용하게 되는 그러한 애다 그래서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커다란 물류창고고 데이터 마트는 동네 창고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하는 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데이터 마이닝인데요 어떤 자료를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 가지고 의미 있는 의미 있는 도출을 해내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끔 아침에 라디오를 듣고 오는데 황정민의 FM FM 대행진을 듣고 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인가 그 카카오 요즘엔 예전엔 다음이었죠 카카오에 무슨 데이터 분석하는 이사님이 나와서 그 SNS에 올라오는 데이터 키워드를 가지고 설명해 주는 게 있어요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게 바로 데이터 마이닝이에요 야 그래 추석 때는 어떤 글이 많이 올라오더라 어떤 키워드가 많이 올라오더라 요거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야 추석 때는 영화라고 하는 키워드가 많이 나오고 그 영화 중에 어떤 영화 어떤 유의 영화가 있잖아요 액션이 있느냐 아니면 SF가 있느냐 아니면 뭐 애니메이션이 있느냐 이러한 애들의 통계치를 내서 영화사에서 어때요 아 추석 때는 액션 영화가 뜨는구나 그러면 액션 영화를 개봉을 준비하는 이러한 것이 바로 데이터 마이닝이 돼요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업무 프로세스 쪽에 가시면 CRM 이라고 하는 게 있죠 고객 관리 고객 연관 관리 이런 게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비슷해요 데이터 마이닝 데이터를 가지고 얘네의 규칙이나 패턴을 분석해서 그거에 맞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애가 됩니다 그런 도구가 바로 누구냐 올랩이 됩니다 온라인 어널리티컬 프로세스 자 얘는 사용자가 보통은 데이터 분석가가 되겠죠 직접 데이터베이스의 검색과 분석을 통해서 문제점이나 해결책을 찾도록 해주는 분석 어플리케이션이다 그래서 대규모 데이터를 이용한 양질의 어떤 검색을 할 때 사용해야 되고 연산에 장시간 소요되기 때문에 간단히 해결하기는 좀 어렵다 자 올랩은 온라인 검색을 지원하는 데이터 웨어하우스 지원 도구고 이 같은 대규모 연산이 필요한 질의는 다차원 구조 기법 여러분들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올랩 같은 경우에는 다차원 구조 분석 기법을 통해서 고속으로 얘네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개체들이 있어요 매출 지점 사원 있는데 얘네를 다차원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분석해내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이야기한다 자 올랩의 대표적인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MO MO는 뭘까요 멀티미디어 RO는 릴레이셔널 HO는 하이브리드 이렇게 됩니다 자 M이라고 하는 것은 멀티디멘션 다차원 R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형 H는 이 멀티디멘션과 릴레이셔널을 두 개 합친 그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얘네 다 기억하고 계셔요 제 기억에는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중요한 얘기도 하고요 자 스타스키마 얘도 좀 보죠 올랩과 같은 다차원 분석을 지원하기 위한 데이터 모델링 기법이래요 활동한 내용을 수치로 표현하는 사실 테이블과 추가적인 관점을 제공하는 다른 차원의 테이블로 구성되어 있대요 위에 그림에서 매출 테이블은 사실이고 지점과 사원 테이블은 차원 테이블이 된대요 자 그래서 위에 보면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OLTP라고 하는 것은 온라인 트랜잭션 프로세스에요 말 그대로 중앙컴퓨터와 통신연수선으로 접속되어 있는 다수 사용자가 단말기에서 요청한 트랜잭션 처리를 중앙컴퓨터에서 처리해 가지고 그 결과를 사용자 단말층에 즉시즉시 존해 주는 거죠 그래서 온라인 트랜잭션 프로세싱 어떤 건지 아시겠죠 자 문제는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풀어 보시고 써보세요 이거는 뭐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예상 문제도 쭉 나와 있으니까 얘네 한번 쭉 써보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네 답안을 보시고 아 내가 좀 부족했던 포인트가 무엇이냐 라는 것입니다 서술형 시험의 장점은 단답형은 딱 그 답을 틀리면 그냥 끝이지만 서술형은 그래도 내가 용어가 기억이 안 나요 스타스키마가 기억이 안 나는데 스타스키마가 뭔지에 대한 개념은 좀 머릿속에 남아 있어요 걔를 서술하면 되거든요 짧게 서술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써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 가지고 우리 데이터베이스를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제가 갑자기 구원투수로 들어가면서 강영 선생님 목소리를 못 들어서 아쉬웠겠지만 강 선생님이 알고리즘 쪽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고 계세요 그래서 시간적으로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제가 긴급 투입해서 시험 보기 전에 강의를 완강하기 위해서 구원투수로 들어왔습니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시험 결과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화이팅 하시고 즐겁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사는 거는요 다 똑같습니다 그죠? 감사합니다